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러다가 동네가 또 시끄러워지겠어 으흐흐흐흐흐 도망가자아아아 내 친구들을 괴롭히다니 모두 간다 출동! 까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installation 재밌다 아무도 없으니… 맘껏 뛰어놀아야지 귀inc ni 어, 머리아파. 밤새 시끄러워서 한숨도 못 잤네. 대장도 들었습니까? 쿵쿵거리는 소리. 너도 들었어? 그 소리 때문에 나도 밤새 한숨도 못 잤어. 물어보니까 어제 밤에 커다란 악당이 나타나서 동네를 헤집고 다녔대요. 대장뿐만 아니라 다들 밤새 잠도 못 잤대요. 맞아. 나도 들었어요. 그런 거라면 위험한 놈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는걸? 그 이상한 소리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볼까? 찬성입니다. 좋아요, 대장. 그럼 일단 그놈이 어디에 있는지 샅샅이 뒤져야겠어. 빠르게 움직이기에는 이게 최고죠. 미리 특공대 변신! 그렇다면 나도 미니 특공대 변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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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그럼 변신도 했으니 어디 한번 가볼까? 좋아요, 대장!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? 악당이 보이질 않아. 혹시 우리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도망간 거 아냐? 낮에는 활동을 안 하는 건가? 어? 그런데 저기! 뭔가가 있어! 저기군! 드디어 찾았다! 하지만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! 또 소리를 내면서 뛰어가는구나. 이러다가 동네가 또 시끄러워지겠어. 이리 어쩌지? 저한테 맡겨주시죠! 이 녀석 어딜 도망갔려고! 받아라! 자! 잡았다! 드디어 잡았다! 친구들을 괴롭히고 동네를 시끄럽게 한다는 녀석이 너로구나! 왜 밤중에 동네에서 시끄럽게 구는 거야? 다른 친구들이 무서워하잖아! 비켜! 비켜! 난 밤중에 뛰어다니는 게 좋아! 다른 놈들이 뭐라고 하든 난 쿵쿵 뛰어다닐 거야! 도망가자!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가만둘 수 없지!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내 친구들을 괴롭히다니! 모두 간다! 출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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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지! 자! 나! 으악! 아파! 대장! 이제 다신 우리 동네에 나타나지 못하겠죠? 그럼! 우리가 있는데! 하하하하! 하하하하! 이제 친구들이 밤에 걱정 없이 잘 수 있겠어! 무척 뿌듯합니다! 자! 그럼 우리도 이제 돌아갑시다! 모두의 평화를 위해! 가자! 변신! 좋았어! 자! 예! street 하기 좀 빡 valt 놀아 대통령 Something 우리